공사비 증가와 건설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역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커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광주지역의 건설업 종사자 수는 전체 산업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7대 광역시의 건설업 종사자 평균이 7.3%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의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50% 가까이 높습니다. 건설업에 치중돼 있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광주에 미치는 여파 역시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올해 광주 건설 투자가 22년 대비 2.4% 감소할 경우 최대 1,445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1,339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건설 투자 감소 전망이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가 지구 재개발의 경우 분양시장 위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조성 사업도 공사비 부담에 중단됐습니다. 대형 사업 차질로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광주연구원은 소규모 공공 SOC 사업을 늘려 지역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약한 그런 인프라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물량을 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차지에 마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산업 구조를 가진 광주가 건설업 안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들이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